옥스포드의 동물블록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상과 트렌드를 먼저 생각한 아이디어로 탄생합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동물블록을 가지고 놀며 아이들은 상상력을 키워갑니다. 사파리 버스와 사파리 차를 타고 사자와 얼룩말, 고릴라와 코뿔소 등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지도와 망원경, 카메라를 가진 탐험대원 인형과 함께 아이는 신나는 사파리 탐험을 즐깁니다. 동물블록은 아이들이 갖고 놀기 쉽고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구성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누르면 나오는 불빛과 소리는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시켜줍니다. 아이는 공룡들과 금세 친해지며 공룡 탐험을 즐깁니다. 공룡들과 함께 지도를 따라 디노파크를 돌면서 공룡 이름들을 외워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이름이지만 아이가 외우기 시작하고 그만큼 언어감각이 발달합니다. 동물 시리즈 패키지 디자인에는 아이들이 꿈꾸는 상상의 세계가 그려집니다. 동물 친구들이 모여 사는 동물원 애니멀파크에서 아이는 다양한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놉니다. 출발하면 인형들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애니멀 기차와 함께 아이는 신나는 동물원 구경을 합니다. 동물 친구들에게 블록으로 멋진 집을 지어주고 애니멀파크를 완성하면서 아이의 상상력도 커집니다. 옥스포드의 블록 제품들은 세계 각지에서 무독성 실험 테스트를 거친 재질만을 사용해서 국내 공장에서 전자동화된 공장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내 유일의 토종 완고 브랜드인 옥스포드는 늘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희는 창의력! 똑똑하게 키우자! 옥스포드 inct OK 구독과 chez cul 들고 1 저희는 창의 목표oster Queer 창의 목표 첫 번째 Yang